변신하겠습니다 변신!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푸시고 저 있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목소리가 되니까 깨네요 저를 이쁘게 꾸며주신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고 싶어요 왕자님 같아요 근데 안돼요 근데 진짜 이쁩니다 그래요 시작! 1 2 3 1 2 3 1 2 3 2 3 2 3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하자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4 2 3 4 2 3 1 2 4 1 2 2 4 3 2 4 4 5 5 5 6 5